너무 착한 크리스천 박수홍을 위한 기도 백억 대신 다웅이만 남았다 하나님 심적 물적으로 고통을 겪는 박수홍님을 위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세 노총각 박수홍 종교 기독교 순복음교단 오열하는 박수홍 박수홍 친구들의 결혼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나경은 아나운서를 아내로 고른 동생 유재석 동생 남유석은 서울대 출신의 치과의사인 이경민 원장과 결혼했으며 또한 동갑 박명수는 고려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수민 피부과 원장을 아내로 선택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수홍 다웅이랑 엔터 설립 형때문 100억 넘게 횡령 폭로 박수홍 친형의 출연료 횡령 피해 의혹 가족 연락두절 친형 결혼 다웅이도 반대 박수홍 가정사 글 퍼져 형이 100억 넘는 돈 미지급 박수홍 가족사 의혹 글 확산 박수홍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2의 장윤정 사건이다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웅이 영상 댓글에는 명확한 팩트라며 3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저를 한 친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모든 출연료 돈을 발기했고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게이저됐습니다 이 댓글의 작성자는 박수홍 앞에서는 박수홍이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하고 살았고 박수홍 앞에서 안 쓰는 척 평생 영재하고 살았다며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이 105원이 넘는다라며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박수홍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 취득해 아파트 3개 상가 7,8개를 취득했고 월세만 4천만원 이상이다라며 현재 박수홍님은 우울증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박수홍은 30년 평생 1인 기획사에 있었다며 이 회사는 30년 전 일이 없었던 형을 데려와 매니저를 시킨 것이고 박수홍의 출연료와 모든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출연료가 그들의 생계였고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박수홍의 어머니도 결혼을 하면 경제 독립을 하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다 등의 말을 하며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실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가족 전체 중 유별나게 형과 형수가 결혼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말에 뜯어 말린 것이라는 댓글이 남았습니다 최근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이의 이름을 딴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때문에 박수홍이 형과 부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겠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수홍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다며 형과 동생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자기 방송 프로그램을 물론 세차 구입까지 대리 결정해 준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 박수홍은 경찰을 타고 다닌다고 밝히면서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다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빚이 지긋지긋하니 그만하자고 말하더라 최근 3,4년 편하게 살았는데 또 우리 형이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은 다홍이의 입양도 필사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날 구한 반려묘 다홍 소속사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 30년 일에서 남은 건 다홍이 뿐입니다 30년 평생 쉬지 못하고 일만 했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호탈하고 공허한 날이네요 그래도 저는 다홍이 덕분에 힘내고 있고 여러분도 다홍이 항상 이뻐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오열했습니다 3월 27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 고향이 다홍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고양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고양이를 예뻐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마른 새끼 고양이가 나를 따라와서 떨어진 김밥을 막 주워 먹다라면서 내 품에 있다가 동물병원에 갔더니 몸속이 기생충이고 혹도 있더라 나는 처음에 임시 보호하고 남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다홍을 만나게 된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홍을 다른 데 보냈는데 상태가 안 좋아졌고 내가 TV에 나오면 나를 알아봤다며 그래서 내 집에 데려왔는데 내가 방송하러 가면 쫓아나가고 산책도 같이 다니는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다홍이가 내 눈앞에 와서 자라고 눈을 깜빡이더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다면서 고양이를 보여주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박수홍씨가 다홍이를 구조한 줄 알았죠 다홍이가 박수홍씨 구조한 거다라는 댓글이 있더라며 울음을 토했습니다 박수홍의 갑작스러운 눈물 고백에 다른 출연진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습니다 다홍이 달력 수익금 기부 3월 15일 박수홍은 다홍이 SNS 계정을 통해 2021년 다홍이랑 달력 수익금 기부 소식을 전해드린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후원 증세에 따르면 박수홍은 총 200만원을 기입했으며 후원금은 길고양이 치료지원과 입양센터 집으로 운영해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에도 다홍이랑 엔트라는 이름으로 사료 115kg을 기부했습니다 박수홍의 심경을 밝힌 SNS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우선 최근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에게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듭질해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 어렵게나마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읽어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본분에 최선을 달 것이며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 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홍 크리스찬 튜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수홍님의 모든 문제 해결과 권위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교체 투 중에서도 20,000 know- trophy Sep's Ch ḵᵉᵉᴬᴜ Q00? 성령님을 맞춰주시고